안녕하세요 건강요정입니다. 서울신문의 보도인데요. 이유없이 신장 망가져 사망하는 사람들 원인 밝혀졌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1990년대 들어서 일부 지역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신장기능 이상이 발생해서 사망한 사례가 급증했는데요. 이는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신장질환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최근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기후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계속 오른다면 전세계 수백만명의 인구가 만성신장질환을 앓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건데요.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신장질환을 연구해온 연구원들은 지구의 기온이 상승될수록 고온에 노출되거나 과하게 땀을 흘릴 경우 만성탈소 증상이 시달릴 수 있는데 체액이 끈적해지면서 신장세포에 무리가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지구의 이상기온 상승 현상으로 인해서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신장질환이 발생한 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엘살바도르, 니카라가 같은 나라들에선 매년 신장으로 인한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평균보다 약 10배나 많고 대부분은 신장질환을 새롭게 진단받게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호주 국립대 공중보건학 교수인 토드 켈스톤 교수 역시 1년 중 높은 기온을 보인 날이 점차 늘고 그 강도가 심해짐에 따라서 열대 및 아열대에 사는 전세계 인구 3분의 2가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신장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장질환이 발생하는 루프스 신염 환자분들을 올해 진료해온 저에게는 이런 지구의 이상기온 상승으로 인한 신장질환 발생 증가 현상이 좀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루프스 신장염은 체온상승 즉 고열과 함께 루프스 신염이 시작된 경우가 많은데요. 지구의 기온 상승 변화가 실제 사람들로 하여금 신장질환을 점차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하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구의 온도 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환경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발생하는 질병 상황도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 건강요정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구요. 건강요정은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